1부에서 계속 됩니다. 고검장 출신의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의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광주광산구가 마을의사이자 사회혁신 시민활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5월 학살 원흉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와 하나해를 상대로 싸웠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의사로서 마을공동체의 주치의로서 사회혁신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보듬고 곁에 서왔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모두가 행복한 대동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참여해왔습니다. 2016년 총선회는 민주당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호남에서 민주당을 풀뿌리에서부터 새롭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회의원장으로서 역사상 첫 당원총회를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결의한 최초의 지역위원회를 이끌었고 1등 지역위원회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촛불항쟁의 선봉에서 싸웠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이루는 데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뒤에 받은 유일한 상은 우리의 촛불정부였습니다. 지난 대선기간에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밤낮없이 뛰었고 강원도 인재원통까지 전국을 유세차와 함께 목청껏 외치고 뛰었습니다. 정치 혁신의 약속과 지지율의 상승은 벅찬 희망이 돼서 꽁꽁 얼어붙었던 손가락과 동상에 걸릴 듯한 발가락을 녹여줬습니다. 그러나 집권에 실패했고 돌아온 것은 180석으로 뭐 했냐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죄없음을 믿었기에 오직 한길로 당대표를 지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승리의 길이며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명이라는 비아냥과 공천과 무관한 당대표 1급 포상 종이조각 하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직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하게 불공정한 경선 상황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특혜이자 혜택이라면서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해서도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의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고 법률상 차관급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랍니다. 실제 고검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은 검찰특권 폐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 제공되는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없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차관급 공직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도 정치신인 가산점은 10%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급 대우,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 20% 부여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의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게다가 상대 후보는 평생 공직사회에서 꽃길을 걸어왔고 현직 검사 시절에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인물로 다만 당대표를 법정에서 변론했다는 것만이 윤석열 한동훈과의 투쟁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치부했으나 이는 무죄를 확신하는 마당에 당연한 사법적 절차의 직업적 수행에 다르지 않았을 변호사로서의 책무가 유독 매스컴에 부각됨으로써 당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등 부당한 연출 행위로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정치신인이라 말할 수 없는 공중파와 SNS의 인지도를 얻게 된 경우로 이는 결코 신인으로서의 가산점을 누려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정신인 공정을 무너뜨리고 불공정한 특혜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기득권의 철폐, 기득권의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원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소명을 역행하는 건 아닙니까 검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시도한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정치검사 줄공천을 민주당도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독재정권을 용인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닙니다. 입법부까지 검사독재의 송건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참으로 괴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출신의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민주당 총선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의, 공정,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짓밟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최근의 공천 잡음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도 과오를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검사특권의 폐지와 기득권 특혜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기조 역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과 검찰특권의 철폐입니다. 하지만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단결을 훼손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과 특혜,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정치신인 가점 20% 적용은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